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능특강 29강의 두 번째 지문 주제추론입니다 이 지문은요 여기 그 설명 자체에 여기 보면 환혼론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오메가3를 먹었다 그러면 아 이게 몸에 좋아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참치에는 DHA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DHA를 먹으면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좋아지고 우리 모든 사람한테 좋은 효과가 있다 이런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DHA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치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DHA가 있는 건 인정하는데 그거를 참치랑 다른 거랑 같이 먹잖아요 참치만 먹는 사람이다? 없지 참치캔을 따갖고 참치캔을 이렇게 원샷하는 사람은 돼지가 된단 말이야 실제로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지 그거랑 고기를 먹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김치도 먹고 여러 가지 먹잖아요 이 몸에 들어갔을 때 그 DHA가 100% 들어가서 섭취가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영양분이랑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환혼론적 Reductionism 한마디로 줄여서 하나로 본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이 신경쓰지 않고 하나의 효과만에는 너무 집중한다 이렇게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자체가 문장이 좀 길고요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밑줄 먼저 거놨죠 이 문장은 철저하게 구분 독해로 한번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내용 자체나 해석 자체 그리고 문법이나 어휘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글을 읽을 때 주어동사 일치를 주의해서 보시고 주어동사 일치 그리고 이 문장은 제가 하나씩 다 잘라드린 그거를 이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하나씩 잘라놓은 거를 제대로 읽어보면서 해석하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문장의 구문 독해 중점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The role of nutrients 영양분들의 역할들입니다 영양들의 역할은 has often been interpreted 동사로 has been interpreted 그러니까 해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 거죠 비동사 pp니까 수동태 앞에 has pp라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석되어져 왔다 어떻게 outside context of the food 이 세 가지라는 녀석에서 멀어진 채로 여기 보면 음식의 맥락 상황인 거죠 음식을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 두 번 이제 dietary pattern 식사를 하는 패턴들 그 다음에 broader social context 좀 더 넓은 사회적 맥락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할 거지만 우리가 고기를 언제 먹는지를 생각해봐요 이렇게 저처럼 옷 입은 아저씨들이 저녁 7시면 돼요 삼겹살 집 가서 소주에다가 담배 피우면서 고기 먹거든 그게 맥락이잖아 그 다음 dietary pattern 뭐 한 번 모여 많이 먹어 삼겹살 먹으면 쫙 많이 먹거든요 그쵸? 그 다음 세 번째는 좀 더 넓은 사회적 맥락 사회적 맥락에서 밥 먹고 그러면 아유 젊은 사람이 밥을 먹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못 먹게 하기도 하고 혹은 좀 짜게 먹어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맥락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외부적으로 영양적인 역할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TV에 보면 영양학적인 뭐 이렇게 의사분들 나와서 이 음식이 슈퍼푸드에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우와 좋아하는데 실제로 그 내용과 우리가 먹는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 enrich their fond 그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맥락들인 것이죠 이렇게 민트를 썼고요 앞에 나와 있는 day는 복수의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nutrients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들이 발견되어지는 혹은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사회적인 맥락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그냥 혼자서만 영양분이 갖고 있는 그 영양분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만 알 수 있게 그렇게 연구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줄 nutrition experts 예를 들어서 영양분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have made definitive statement about the role of a single statement single nutrients 딱 한 가지 영양성분이 갖고 있는 그런 확실한 definitive한 명확한 설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 역할 섬유질의 역할 근데 그것은 음식으로부터 isolation 무슨 뜻? 고립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단어는 고립이라고 하는 단어 isolation 나왔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형태예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기본으로 isolation은 context하고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맥락이랑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context는 맥락이라는 개념이니까 이 음식이 소비되어지는 배경 같은 걸 설명한다면 context가 맞는 거지 근데 이 글에서는 isolation으로 고립된 상태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 추론으로 나올 수 있어서 먼저 중요한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 봤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food 음식인데 The food in which we find them 우리가 그 음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음식으로부터 맥락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또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음식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그 영양성분을 뭐 예를 들어 그 나와 있는 지방이라고 할까요 지방이 고기 안에 있는 건데 그 고기랑은 상관없이 지방지만 딱 뽑아서 몸에 넣어보는 거야 근데 몸이 어떻게 아 이런 효과가 있군요 요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섬유질도 마찬가지잖아요 야채 몸이 좋다고 그러는데 야채를 너무 많이 먹었어 고기랑 같이 먹었어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지 그쵸? 그런 맥락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우리가 발견한다는 여기 앞에 있는 그 이 댐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nutrients라고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장 이런 딸 하나의 single nutrient reductionism 아래 적혀있는 환원론 복잡한 현상을 단순하고 기본적 요소로 설명하라는 입장 물론 우리는 이런 입장을 이해하죠 왜냐면 그 먹은 내용들을 다 분석하려면 이 효과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만 떨어뜨려 갖고 설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ignores 무시하거나 or simplified interaction 여러가지 영양분들 사이에서의 interaction 상호작용은 단순화 시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we did the food 음식물 사이에서 and we did the body 몸 안에서 그니까 같이 어떤 것들이 어울렸을 때 효과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몸 안에 들어갔을 때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냥 그 자체가 좋다라고 하는 걸로 단순하게 설명을 하려는 것이 바로 reductionism 환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it has also involved the premature translation 그것은 또한 수반시키는데요 premature 먼저 약간 미리 성숙한 translation 전환인 것이죠 원래는 번역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야 너무 일찍 조숙해서 성숙되지 않았는데 전환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무엇에 observed statistical association 통계적인 연결고리가 observed 관찰된 거거든요 그래서 단 하나의 영양분과 질병들 그 둘이 갖고 있는 연결고리를 먼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 이 둘이 좀 약간 영향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서 어디로 가냐면 translation deterministic 결정론적이거나 causal 아래 적혀있죠 causal 인과관계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중요한 단어니까 체크를 좀 해볼게요 구문돋기 좀 이따 하기로 했었죠 중요한 단어로 제가 이제 제시할 것은 translation 과 into 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into 이하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뉴스 보다 보면 진짜 어이없는 뉴스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커피를 몇 잔 마셔도 괜찮냐 이런 거예요 선생님은 커피를 진짜 많이 먹는 사람이고 이게 이 몸이 아마 반은 커피고 반은 알코올일 거야 미안해 근데 이 커피를 몇 잔 마셔도 괜찮냐 라고 하는 뉴스가 가끔은 막 열 잔 마셔도 괜찮다 어떤 뉴스는 열 잔 마셔도 칼난다 너 이제 심장병 걸린다 이런 게 막 나와요 와인도 마찬가지였죠 얘네 프랑스 와인 프랑스 사람들은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는다 왜 적당한 알코올을 통해서 심장이 강해진다는 거죠 동시에 간암에 걸려 죽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설명하고 싶은 쪽 그리고 또 로비 단체들이 얘기했겠지 커피 단체나 어 와인 단체에서 좀 연구 좀 해줘봐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런데 요 둘을 관찰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 아니 당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거를 빠르게 그 연결고리들을 질병과 그런 여러 가지 영 그 영양분들 사이 갖고 있는 연결고리를 Deterministic 결정됐어 결정적이야 커서 인과관계야 이렇게 연결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서 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들 오래 삽니다 왜죠?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얘기는 돈이 많거든요 그치 북한 사람들이 커피 마시겠어요? 방글라데시가 마시겠냐고 커피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 건강검진도 자주 받고 영양분도 많이 먹고 또 덜 죽을 확률도 높은 그런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 자체가 Premature Translation 상당히 중요한 단어이면서도 또 이 글에서 설명하는 거랑 연결이 돼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도 계속 좀 이따 해볼 겁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According to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쓰는데 잘못 썼네요 According to는 보라색으로 써서 뭐뭐에 따라서인데요 그 다음에 위치를 보는 순간 관계대명사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는 관계대명사를 생각하지 않고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어떠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의문사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쪽을 볼까요? 영어에서 위치를 관계대명사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의문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관계대명사로 쓸 때는 반드시 격과 선행사를 갖는 그 관계대명사로서의 자격을 검증해야 됩니다 일단 격으로써는 주격이나 목적격을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격도 아니고 목적격으로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선행사는 당연히 사물을 지칭하게 될 것인데 앞에 있는 명사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맥락상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런 부분에서 만족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아닌 의문사로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 해석으로 어떠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의문사 내지는 관계효용사로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의문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죠 관계대명사일 때는 위치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문장에 돌아오면 single nutrient으로 해석해보면 어떠한 단순한 영양분이 or claimed to directly cause 보면은 어떠한 하나의 영양분들이 한계의 영양분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거나 적어도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것이죠 무엇에? 특정한 질병에 그래서 이 녀석의 문장은 동사 be claimed to 이 녀석이 다 끝나지 않았고 투부정사 cause하고 increase까지 함께 병렬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면 cause의 목적어가 있느냐 increase의 목적어인 particular diseases 즉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하게 될 이 단어를 동시에 목적으로 받고 병렬구조 or로 연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의 위치가 마치 불완전한 문장처럼 보여서 문법으로 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요 특히 저 녀석의 위치를 what이나 where로 바꿔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뭐에 따라서 라는 얘기니까 어떠한 단순한 한 가지의 영양분들이 직접적으로 특정 질병의 위험을 적어도 높였거나 혹은 그 특정한 질병을 야기했을 거라고 어떠한 것이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됐는지에 따라서 결정적이거나 혹은 인과관계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에 또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요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갈 거니까 이 문장은 여기까지만 보고 문제를 향해서 좀 더 가겠습니다 Nutrition scientists 이런 영양 과학자들은 have also tended to exaggerate 또한 뭐하는 경향이 있다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eneficial 혜택 harmful 아주 해로운 건강의 효과들인 것이죠 single nutrients들의 예를 들어서 the harmful effect to total fat saturated fat or dietary cholesterol 자 이제 유명하게 나쁜 거라고 알려져 있는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하게 좋은 거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 나쁜 효과인데요 total fat 완전한 지방이죠 완전 지방 saturated fat 포화 지방 우리 그 패스트푸드 음식에 많다라고 알려진 그런 음악 그 다음에 dietary cholesterol 그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먹는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의 나쁜 효과들 그리고 또 polyunsaturated fat 다가 불포화 지방이나 오메가3나 혹은 비타민 D가 갖고 있는 혜택들 이런 것들은 arguably 논쟁적이게도 즉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ave been exaggerated 과거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과장이 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if not in some cases serious misinterpreted 어떤 경우에는 심각하게 잘못 해석이 된 거라고 제시가 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over the years 여러 해에 걸쳐서 이런 것들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saturated fat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화 지방이 햄버거 같은 거 우리 패스트푸드 안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 먹으면 안 좋아요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음료수도 있고 그 옆에 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양상치도 있고 토마토도 있는 거잖아요 다 먹으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여기 있다고 해서 자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하셨길 바라구요 또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도 무조건 좋다고 하는데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아닌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전체 맥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2번으로 다른 한 가지의 영양분들이 갖고 있는 역할을 너무 과도하게 암퍼사이징 강조하는 것들의 문제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요 하나만 있으니까 좋아 요거 많이 먹으면 돼 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것만 많이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이 다른 영양을 다른 영양소들과의 연결고리를 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문제를 풀어봤구요 여기서 좀 하나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 있는데 싱글이란 단어입니다 싱글이 허용사로 단수의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뉴트리엔트라고 s가 붙어있다는 거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단수니까 뒤에 있는 건 s가 붙지 않고 단수가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설명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영양분 인거 맞죠 근데 그런 녀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양분들이 영양분이 하나인데 그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의 속성들을 자꾸 사람들이 주장을 하니까 싱글 뉴트리엔트라고 써준 겁니다 우리 학교 내신이나 수능에서 요걸 갖고 낼 일은 없지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서 한꺼번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용 설명과 정답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자 지문은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빨간색 문장 있잖아요 이거 칠판 이용해서 좀 해석해 볼 테니까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